근육은 많은데 얼마나 유연할지 모르겠다. 이게 되나 모르겠다. 우와! 붉어지셨어요. 약간 어지러우셨나 봐요. 죄송합니다. 유연해요. 김정은 씨. 당연하지? 나 안 되는 거 알지? 나 안 되는 거 알지? 나는 안 되는 거 알지? 부진영 씨만 힘들게 하신 거죠? 괜히 약간 어지러우시게 혼자만 앉게 됐어요. 그거 안 되면 개구리인 거 알지? 미안하지? 맹꽁이는 별 거 다 안다. 이거 좀 트렉이다. 너무 트렉이다.